Q. Question 5 안녕 진짜 얼마 만에 뮤비 촬영인지 제 뮤비에 여주가 나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There's Jin, he's going to be the one that's helping you with this stuff It's Victoria Victoria? Hi, hello and young 3, 2, 1, 렛고! 2, 3, 2, 1, 렛고! 지금 제가 지구로 와가지고 원래 무표정이었던 사람을 웃음짓게 만드는 친구와 같이 자전거를 타는 회상씬 같은 거를 찍고 있습니다. 3, 2, 3, 2, 1, 렛고! 좋아, 좋아, 좋아!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너가 해요. 내 왼쪽으로 넘어간다. 아 벌써 가면 사람들이 없을 때 벌써 대화 다 나왔지? 너가 그렸냐 이러니까 이 물고기 자약을 그린 거라고. 너 모험이야. 선수한 게 나가 싶어. 아까 어린 마이 프렌드가 이제 저의 볼을 꼬집었는데 저는 무표정으로 있지만 친구가 이제 저에게 장난을 치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그 친구는 저에게 관심을 갖고 이 친구처럼 장난을 치는 그런 장면을 담기 위해 이 친구가 저의 볼을, 제 얼굴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사람이 31년 살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목소리zw. 왜이리지면서 타는 사람이 누구나. 너는 왜이리지면서 알지? 이게 맛있게 뛰어. 내가 잘 뛰어. 뭐 어떻게 뛰었는데? 나이 친구가 뛰어. 근데 나이 친구가 뛰어. 뭐 어떻게 뛰어? 그건 CA IB? 뛰었던 것 같은데 이거의 한 100배는 뛴 것 같아요 첫 번째 찍은 게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그냥 다들 보고 만장일치로 첫 번째 걸로 하자고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 없을까 해서 찍었는데 첫 번째 게 제일 낫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봐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예쁘잖아요 이번 씬은 제가 우주복 입은 사람을 보면서 얘는 뭘까? 내가 우주인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씬이에요 그래서 우주복 입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 너는 뭐냐? 내가 우주인이다 네 이런 느낌 여기저기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야겠다 여러분 땡큐! 오늘 이렇게 첫날 촬영이 끝났는데 많은 분들과 이제 호흡 맞춰가지고 재밌었어요 어깨 부딪힐 때 정말 제가 봤을 때 저분들은 프로예요 적당히 조금만 부딪혀가지고 딱 이렇게 바로 균형을 잃고 다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해주시더라고요 다들 프로분들 만나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아 미국에서 또 혼자 촬영하는 건 처음인데 멤버들이 그리워지는 하루네요 내일 촬영도 그러면 파이팅! 내일은 이제 립도 입고 재밌게 또 다른 그림으로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진짜 넓다 áz트보기 áz트보기 áz봇 áz eniz 어둠 속에 젖은 나의 모든 드림 새롭게 시작될 스토리 속댓갈 손으로 인사했어. 하이하고 말하 했어. 말하 말하 준비할게 저는 자전거를 잘 타는 건 아니지만 탈 줄은 알고 이럴 때 한 4살? 5살? 그때부터 4발 자전거로 띄는 것보다 더 힘든 아니 저기 갈 땐 내려막길인데 돌아올 때 오르막길이여가지고 저기는 굉장히 편하게 하고 속도가 너무 빠르게 붙어가지고 이상했거든요 와 자전거 진짜 좋다 이랬는데 돌아올 때 느꼈어 아 내가 내려막길 타고 왔구나 아니 저기 멈추는 거 봤죠? 내려막길인데 여기 내리막인데 완전? 여기 오르막이면 안 되는데 솔직히 저기는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 저기 저기 오르막처럼 보이는 데 있잖아요 여기 내려막길이에요 대박 두껍이 들어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 자전거 재밌네요 역시 내리막이 타는 자전거 재밌는 거 같아요 아 자전거 재밌네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marque 징vy Lesain In a Team 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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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엔딩시까지 촬영을 마무리했는데 미국에서 되게 예쁜 그림들이 잘 나와서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 아미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가사도 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노래도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탄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등장하는 방이고요. 첫 번째에도 등장하는 방인데 두 가지 소품들이 있죠. 어제 뮤비 감독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틴한테 받은 기타라는 케이스. 어린 친구와도 찍은 사진도 달려있고 그 외에 우리 브랜드들 월드플레이 포스터도 이렇게 몇 개 있고 예쁘게 꾸며진 방입니다. 진짜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그런 거 안 돼. 이렇게 세전했지. 굉장히. 그렇죠. Jordi 형 씨에서 어딜 보는 게 낫지? 어딜 보는 게 낫지? 창반별로 온다 쟤 쟤 쟤 형 뭐야? 쟤 형 왜 왔어? 뭐야 왜 왔어? 좀 더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오 진짜 너무 잘생겼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니 이런데 왜 우울해 야 너 이런 걸 보고 있었어? 어이 놓쳤어요 형님 이거 애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형님? 놓아주는 컨셉이야 너 혼자 알아서 잘 살아라 여태 잡아줬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인 거지 쟤 형은 그냥 아주 된 사람의 표본이지 또 이런 걸 또 여기서 이제 댄스 브레이크가 나 뚱뚱뚱뚱뚱뚱뚱뚱 이 퓨트한 젤리는 뭐야? 형 곰젤리 이거 뭐 지렁이? 네 지렁이도 있고 뭐 형 형 이거 이거요? 형 근데 형 크리미한 거 안 좋아해 야 맛있는데? 진짜 약간 예상치 못한 깜짝 방문이라 되게 신나고 재밌다 한 명 더 올 거예요 진짜? 아 누구지? 안 오면 끝날 때까지 누구 올까? 누구 올까? 이러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아 우리 멤버 온다는데 그거 보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고맙다 아 형 고맙다 사랑해 연락할게요 뜨거우니까 여기까지는 안 나갈게 오케이 오케이 햇빛 시작하네 아 사랑해 네 고맙다 립싱크 부분을 찍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의상이 이제 초반부에 나왔던 회색 의상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의상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서 이 의상으로 가자고 의견을 내서 지금 이 파란색 배경들이 우주로 바뀌는 그런 곳에서 이 의상을 입고 립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이 끝나게 되었는데 미국도 가서 찍고 한국에서도 찍고 또 회의도 몇 차례 해가지고 만들어진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이렇게 촬영이 끝나게 되었는데 이번 뮤직비디오랑 이번 이제 노래 그리고 많은 것들 준비 많이 했으니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뮤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스트러넛 파이팅!